오늘의 주인공 수아내스타일 영어 오늘의 주인공 수아내스타일 영어 엄청 많아요. 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박이죠? 말해 그냥 편해요 응 다해요 여기는 명도웅이에요 생각보다 안 추워서 다행 영화 오도 같진 않아요 명도웅 명도웅이에요 생각보다 안 추워서 다행 중파야시 켈리에요 중파야시 켈리랑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이렇게 또 밖에 걷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 추워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저 오늘 열심히 공사할 때 밖에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준 운동공과 함께하는 언더퍼링 나이퍼링 사랑의 장기기준 운동공과 함께하는 명동에서 많은 분들 적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다 허락의 장기기준 운동공과 함께하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아! 손이 다 얻었어요 하하하하 자기계즈 게스티벌 진짜요? 진짜 너무 많은데 땀나는 더 좋아 자 중간시켈러 티비 우리 여쭤보시러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엄마 마녀주방 마녀주방 들어가야돼 빅큐 렛고 렛탱 태도 잘 끝났어요 잘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생각보다 안 추워가지고 다행히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마녀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또 제가 또 존바 모이고 있어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将来 밤 위 밤 밤 밤 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